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워너비어사 안녕하세요. 수호입니다. 예스 예스. 괜찮으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차은우 씨한테 한번 물어보고. 은우 씨의 건물 한 번 받으면 되는 거 같아요. 막내 산하 씨가 알려주세요. 네 문자 번호 샷 890 짧은. 손을 보고 싶어. 맞나? 맞네. 워너비어사 아스트롱입니다. 아무래도 아스트로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발표한 정규앨범이라 더 그랬을 것 같은데 은우씨하고 산하씨하고 호흡이 안맞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말을 안하고 있었어요 원래 워너비어 스타하고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 대부분 아스트로만 돼있어서 형은 안녕하세요 했고 형만 아스트로였는데 너는 아무 말도 안했잖아 은우 형이 안녕스트로베리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손날을 세워주셨고요 동부를 포기하면 안 되죠 은우씨가 또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형은 포기했잖아요 형 공부해요? 저는 이거 직업인으로 한 거니까 아루아 전화 받아요 내가 지금 데리러 갈게 아루아 준비 다 했으면 내려와요 아 음성사 사람이었군요 아 마지막에 뚜뚜뚜뚜뚜 이것까지 표현해 주신 거예요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스트로 아스트로 아멘